안녕하세요 표만두는남자 신성조 인사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4000 시리즈가 포함된 그래픽카드 가상비 비교표입니다 이 원편은 우리 애청자 유포님이 좀 도와주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너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3060 Ti 리뉴얼 제품 GDDR6X 제품이 추가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3060 8기가 제품이죠 출시되니 많이 하던 그 제품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생각도 안했던 인텔 그래픽카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과연 3사 제품 중 어느 제품이 가상비가 좋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2022년 11월 19일 그래픽카드 가상비 비교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제품군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4000 시리즈 4090, 4080이 워낙 뛰어난 성능을 보이다 보니 얘네들을 하이엔드를 봐야 되고 요 밑에들은 어디로? 내쉬어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라인업으로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러분 인식 속에는 아직 요 제품들이 하이엔드기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새로 출시된 4090은 무려 4K 기준으로 봤을 때 6800 XT나 3080 10기가보다 2배의 성능이 높습니다 QHD에서도 거의 2배까지 높아요 다만 FHD에서는 CPU 성능의 한계로 제 성능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요 뭐 이 그래픽카드를 FHD에서 쓰신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거 두 개만 보고 생각한다면 QHD 4K에서는 확실하게 아주 높은 성능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3090 출시가 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90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한 220 정도였는데요 요거는 240 50 정도가 최저가에요 실제로 여러분 인기 있는 제품 사려고 하면 거의 300 가까이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 제품 치고는 뭐 가성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 소리를 하냐면 9010나 90의 가성비 여러분 꾸준히 보셨다면 대략적으로 8,000원 쌀 때가 비쌀 때는 11,000원 12,000원이 넘어갔던 걸 기억할 겁니다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근데 4090은 7,000원 채 되지 않는 뭐 거의 7,000원급이긴 하지만 1% 성능의 이 정도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사실 3080이나 6800XT랑 비교해도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아요 원래 플래그십은 좀 많이 높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건 성능 증가폭이 크고 생각보다 출시가가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1,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4090은 4090... 좀 비싸긴 한데 비싼만큼 값어치를 어느 정도 한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80이 문제에요 80은 보면은 성진이 뭐가 문제인데요 이거 뭐 가성비 비슷한데요 80은 하이엔드긴 해도 플래그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3080처럼 좀 가성비가 많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거의 4090하고도 가성비가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가장 저렴한 제품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 출시했을 때 200만원 찍혀있던 게 그나마 좀 내려와서 지금 179만원 짜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66만원 짜리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제품들이 180만원, 190만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3종 제품 평균 냈을 때는 179만원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4080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80은 4090하고 성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얘는 플래그십이 아니에요 하이엔드 정도만 되는 거예요 기존 80 제품보다도 가격이 크게 올랐고 코어가 많이 커팅이 됐기 때문에 180만원, 190만원 주고 살 만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60만원, 150만원 후반까지도 떨어질 폭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니까 가성비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좋은 제품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80 보다는 90 보기 좋을 거예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고요 플래그십을 밑에 하이엔드랑 비슷한 가성비를 살 수 있다는 건 꽤나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4090 사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4080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더 내릴게 거의 자명한 제품이라서 사지 말고 달러가 오르지 않는 이상 무조건 더 내릴 테니까 조금 지켜보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밑에 90ti 3090 4080ti 얘네들은 이제는 사시면 안 됩니다 품절 임박이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성능적으로 어떻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 4000 시리즈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260% 대 220% 200% 197% 200% 이거를 100으로 바꾸시다 그럼 100% 98% 이거는 110% 정도 되겠죠 위에 거는 130%요 그러니까 밑에 90tiM에도 20% 차이가 나는 거고 90은 30% 차이 나고 80tiM에는 33%까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제품들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4080이랑 아니면 더 비싸거나 얘네들은 살 값어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직도 90ti 9080ti 세가 어떤가 하시는 분인데 채굴로 싸게 산다면 모를까 새 제품을 사기에는 이제는 정말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는 690XT라든지 뭐 308012가 6900XT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4K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그리 높은 성능이 아니라서 4K 기준으로 때려놓은 겁니다 자 하이엔드 구간은 대부분 다 가성비를 4K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수준은 아닌데 사실 가성비적으로 그리고 성능적으로 408010기가 워낙 차이가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능차이가 얼마 안 나요 195 대 177 185 대 177 180 대 177이죠 근데 가격은 110만원 하지 않는 4080이 당연히 제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6800XT 보면 4080보다 더 가성비 좋은데 왜 6800XT는 언급 안하는데요 하실까봐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308010기가 좀 더 많은 자금 영역에서 다양하게 지원 영역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드라이브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최저카도 잘하고 근데다가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 드랍되는 거나 아니면 오류 같은게 확실히 308010기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가성비 사실 80원 차이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니까 음 여기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닦았을 때 살만한 제품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408010기가입니다 다만 이 408010기가도 단종 직전이라서 뭐 리뉴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판매 제품이 몇개 안됩니다 뭐 종종 트리오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은 터프가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보입니다 뭐 그 전에는 갤럭시 SG가 판매가 됐었는데 SG는 품절난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당장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쓰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써야되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제품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살 수는 없고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좋고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른 이제 4070이나 아니면 뭐 4070Ti가 나와줘야 그나마 그 비슷한 비용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하이엔드 제품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4000CG가 출시됐지만 4080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4090은 돈투자만큼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4080CG가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많이 사시는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부터 2070 슈퍼 사이를 퍼포먼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성비 1위는 6700XT에요 얼마 전까지도 6650XT나 6600XT가 가성비 1위였는데요 얘네들은 가격이 거의 변경이 안 됐는데 6700XT는 거의 10만원 가격이 까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해요 헬하운드 제품을 사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쓴 지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그나마 있잖아요 6000CG에서 오류가 좀 덜한게 6900 6800 6700입니다 6650이나 6600XT 6600 6600 노멀 등은 오류 빈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명 감수하고 가성비지 좋은거 쓰고 싶다면 6700XT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진짜 베리트가 있습니다 50만원도 하지 않는 가격에 상구 60Ti와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상구 60Ti는 거의 60만원 정도 줘야 되는거 아시죠 그다보니 가성비지으로 본다면 6700XT가 맞을거구요 다만 여러분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다 드라이브를 뭐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깔 줄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구 60Ti 쓰는게 좋습니다 얘가 당연히 오류가 덜합니다 그럼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가속 기능 쓴다 그럴 때도 상구 60Ti 쓰는게 좋습니다 작업용도로도 겸해서 써야 된다 싶으면 상구 60Ti 쓰세요 자 그렇게 해서 두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제품들인데 왜 추천을 안하냐면 일단 가성비가 안좋아요 6800 상구 70Ti 상구 70Ti 상구 70Ti 얘네들 성능 가성비 보시면은 위에꺼야 하이엔드라서 제가 6000원대 가성비인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애들이 3000원대가 아니고 4000원 5000원 뭐 이런데 가성비이면 가성비가 안좋은겁니다 왜? 당장에 6700XT하고 3960Ti 보세요 그나마 3960Ti는 좀 비싸더라도 딱 4000원 정도의 가성비고요 얘네들은 거의 5000원 가성비죠 거기에다가 6700XT는 3500원대 가성비에요 그런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가성비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성능이 미친듯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얘 150%에 얘 170%면 생각보다 폭이 그리 크진 않죠 한 15% 차이납니다 한 단계 정도 그러다보니 가성비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냥 6700XT가 맞는거고 그리고 아 나는 그래도 엔비디아꺼 선호한대요 라고 생각하면은 3060Ti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확실하게 성능차게 나는 3080까지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중간에 애매한 애들 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신제품이라고 나오는 이 GDDR6 3060Ti는 3070보다도 조금 못한 성능인데 가격이 3070보다 비싸요 뭔 생각은 해놨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10만원 정도 까줘야 메리트가 있는거 같아요 일단 네이밍조트 3060Ti니까 사람들이 인식에서 70보다 티어가 떨어진다는게 당연한거고 실제 성능이 비슷하다 쳐도 60Ti라는 네이밍을 붙인 이상 70급의 가격이 나오면 안되는거죠 이거는 그다보니 얘는 진짜 고려할 메리트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6750XT 같은 경우에는 6700과 거의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이 6만원씩이나 차이나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제품이고 뭐 이제 2000 시리즈는 완전 단종됐으니까 볼일이 없으니까 넘어가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00 시리즈는 오류가 비교적 빈도가 높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구요 그다보니 딱 두개로 좁혀질거 같아요 이정도에서 선택하시면 퍼포먼스 라인업은 괜찮은 선택이 될거 같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요번에는 메인스트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도 잘 팔리죠 메인스트림은 5700XT부터 2060 사이를 넣어놨는데 5700XT 아시다시피 단종이죠 단종이고 3060을 가장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60에 헷갈린 제품이 하나 더 나왔어요 3060 8기가 라고 이게 중국 내수용으로만 팔릴거라고 예상했는데 국내에도 팔기 시작했더라구요 웃긴거는 얘가 성능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많은 차이는 안나지만 6012가 보다 미묘하게 떨어져요 근데 가격이 6012가 보다 비싸다 가격 비싼거 누가 보면 팔기가 더 좋은 제품인가 라고 착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나온 제품은 고려필 필요없고 3060 12가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2060 슈퍼도 일부 제품이 다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아니에요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한 두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3060 12가 가기에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볼 정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낮은 만큼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뭐 중간중간에 함정 카드인 A770 아니 이걸 뭐 50만원에 판다고 물론 뭐 특정 작업에 키싱크를 지원했던 이런 특정 작업 있잖아요 그런거에 A770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거 용도로 사시는 분은 얼마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게이밍 용도로 가성비를 비교해볼텐데 A770 아닌 것 같고요 5000 시리즈는 단종이 넘어갔고 6600은 오류가 좀 심한 편이라서 솔직히 여러분 쉽게 쓰기에는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 쓸 바에 조금 더 높은 성능과 그리고 가격 차이가 버그 5만원 정도밖에 안나는 그 차이 2060 슈퍼 쓰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6600도 지금 가성비도 좀 애매하고 아니 여기서는 제일 좋은데요 근데 얘 오류를 생각하면 이 가성비가 좀 애매해요 특히 뭐 배글 같은거 하면 이거 인기 게임이잖아요 프레임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보니 이거 좀 와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인터넷 신재편으로 남는 제품은 쓸만하진 않고 2060 12가는 품절 임박이고 2060 6개가 품절 임박이고 그러다보니까 다 빼고 남은 거는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스트림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밑에는 엔트리에 가까운 라인업인데요 메인스트림하고 엔트리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있잖아요 솔직히 살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 여기서 여기 긁어보면 얼마에요?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30만원짜리들 성능이 솔직히 솔직히 좀 많이 쳐져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프레시대에서 100%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80, 70%죠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랑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10만원 빠졌지 10만원 빠졌는데 성능이 얼마 빠져요 30% 빠지죠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108% 70% 30% 빠졌죠 근데 10만원 가격이 25% 빠지고 성능은 30% 빠져요 이득일까요? 손해죠 원래 밑에 라인업이 최하위 라인업 빼고는 가사비가 더 좋아해요 정상입니다 이 제품들 20만원에 팔아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30만원 받는다고? 심지어 절대 성능이 많이 낮아가지고 프레시대에서도 옵션타입에 되는 게임이 워낙 많은 그런 낮은 성능인데요 이거 나온지도 오래된 제품들이잖아요 1660이 출시된지 진짜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 가격을 바라먹는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마시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무리해서라도 아까 치킨 한 4마리 덜 먹고 위급 쓴게 맞습니다 3060 12가나 2060 슈퍼요 진짜 롤하고 오버워치밖에 안한다 그럴 때나 이 정도급 선택할 만한 그런 메이트가 있지 뭐 어차피 하지 않는데 너무 성능 높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안 이상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산다면 1669 슈퍼를 얘기할 거고 여기 있는 제품들은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언급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6500 ST가 여기서는 제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 만 걱정되진 않아요 절대 성능이 너무 낮아서요 63% 성능이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1660 써도 프레티 상업으로 게임 한 10종 돌리면 60프레임 나올 거 말까 합니다 근데 6500 쓰면 60프레임 뭐야 40프레임 50프레임 왔다 갈 겁니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저상인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진짜 로우엔드 애들인데 로우엔드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하고 성능 차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이거 게이밍 하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그나마 내장 그래픽보다 좋은 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얘네들 가격이 어때요 야 20만원이라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1669 슈퍼가 20만원 해야지 이 등급들이 20만원이라고요 얘네들은 10만원 초 돼야 살까 말까 그런 제품입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성능 폭 한번 보세요 아까 내가 여기서 뭐 성능 100% 나온 애들이 뭐 대충 한 옵션 타입 좀 하면은 80프레임 90프레임 정도 나온다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지표를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여기 100이고 여기는 66이니까 여기 애들은 프레임 어떻게 나오겠어요 FHD 중업으로 해도 60프레임 나올 거 말까 그런 놈들이야 메이트에 없죠 구매할 만한 아니 저는 중업으로 해도 되는데요 중업을 해도 불편함 못 느낄 분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걸로 돌아가는 수준의 게임이면요 여기 애들은 사실 돈 주고 살면 값어치 진짜 없어요 차라리 책을 중고를 엎어 오든지 하세요 뭐 뭐 RX 570 이런 것들 진짜 이건 아니니까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어 화면 송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이 있는 인텔의 논 F 시리즈 CPU를 사시든지 아니면은 AMD의 G 시리즈 CPU 사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1월 19일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좀 더 풍성해졌네요 육포님이 도와줘가지고 어 저는 사실 아마 안 넣었을 거 같은 인텔 제품이나 아니면 진짜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요 리뉴얼 제품들 다 포함이 됐으니까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아 편은 카페에 공유해 드릴게요 Butt handed Two One Two Good Two One Two Two One